어제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런 3개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 정말 은혜의 찬송 은혜의 새 노래를 함께 연주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또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까 최경동 목사님 잠깐 말씀 하나님의 말씀